꼭 알아야 할 날씨 정보, 요긴한 날씨입니다. 절기 할로윈 오늘 완연한 가을 날씨와 함께하겠습니다. 하늘은 쾌청하고 날은 서늘하겠는데요. 기온은 22도 정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한글날인 내일도 나들이 가기 좋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은 제법 추우니까요. 따뜻한 옷차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전에 잠깐 내리는 거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어 날이 좀 더 추워지겠습니다. 홍지화였습니다.